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박수 받으면서 입장하니까 오랜만에 되게 설레는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지난 5월 9일에 발매되었던 저의 신곡 잠깐 시간 될까 오늘 재밌게 불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뭔가 본인의 소심함이나 혹은 조심스러움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싶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위로를 받고 싶으실 때 찾아오시기 괜찮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봤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 흥미에 좀 맞으시다면 혹은 뭔가 관심이 가신다면 가끔씩 찾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 시작할게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 흥미에 대한 해주는 비쌍한 곡은 인사할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맘이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만 서리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줄래 그럼 나게 인사할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꼭 시간 된 말이야 예 고백 말이야 사안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아만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맘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답했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격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리나 무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더 널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해줄래 그럼 나게 인사할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하나 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너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따라서 몰라 사실 백퍼센트 밴드사운드를 사용한 노래라서 완전 음원처럼 현장감 살리면서 음원처럼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방금 리허설을 마쳤는데 항상 이제 워낙 또 학교 다닐 때 항상 거론되던 프로봇들이셔서 그냥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로 썸남의 어떤 이미지를 얻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썸남의 이미지를 얻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좀 과하게 잘생김이라서 제가 얻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잠깐 시간 될까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취향에 맞으시면 가끔씩 찾아오셔서 힐링하고 가주시면 너무나 제작자로서 한없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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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